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날이 끝나다 라는 뜻인데요. 날이 끝나간다 라는 얘기는 해가 저물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send the crowd away. 자, 무리들을, 군중들을 보내시죠. 이런 얘기죠. 자, 크라우드는 군중이고요. that they may go into the surrounding villages. 그래서 그들이 going to the surrounding. surrounding은 이제 형용사로 인근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인근 마을과 and countryside, 시골로 가서 이 countryside는 시골입니다. 시골로 가서 and find the lodging 자, lodging이란 말은 이거는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을 찾아 and get something to eat. 뭔가 좀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죠.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십니다. now the day was ending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and the twelve came 자, 12명의 제자들이 와서 and said to him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send the crowd away. 군중들을 보내시죠. that they may go into the surrounding villages. 이들이 인근 마을과 and countryside 시골로 가서 and find lodging 여관을 찾아 and get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좀 구하게 하시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for 이게 이제 for가 왜냐면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here we are 여기 우리는 in a desolate place desolate 이란 말은 이게 형용사로 황량한 이런 뜻입니다. 황량한, 황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우리가 황량한 이게 place는 장소죠. 장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의견이 군중들을 이제 좀 내보내자. 그래서 이제 뭐 여관도 찾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but he said to them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it. 너희가 먹을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거라. and they say 그러자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 데이는 열두 명 제자들이죠. we have no more than five loves and two fish. no more than 이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only의 의미에요. 단지 뭐뭐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단지 five loves 이거는 덩어리거든요. 덩어리 그러니까 떡덩어리 다섯 개와 and two fish 물고기 두 마리만 있어요. 자 unless 는 만약 만약 뭐뭐 아니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perhaps 는 아마 이런 뜻이고 아마도 그러니까 unless perhap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ese people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음식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떡 다섯 덩어리 하고 물고기 두 마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전체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You give them something to it. 너희가 먹을 것을 얼마간 그들에게 줄어라. And they said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We have no more than five loves and two fish. 우리는 단지 떡 다섯 덩어리 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Unless perhaps we go and buy food for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 위해 가서 우리가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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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지 않는다면 가진 거라고 떡 덩어리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무 너무 멍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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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에 가서 For there were about five thousand men.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략 thousand 는 천 입니다. five thousand 하면 오천 명이죠. 대략 오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이었다. 얘기해요.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그러자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Help them sit down to each 그들이 앉아서 먹게 하라. In groups 했는데 In group 그룹이 모임이잖아요. 때를 지어 이런 얘기해요. 때를 지어 그래서 Of about fifty each 해서 각자 오시 그러니까 대략 오십 명씩 무리를 지어서 먹도록 자리에 앉히거라 이런 얘기죠. 14절 전체 보시면 For there were about five thousand men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략 오천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Have them sit down 그들을 앉혀 먹게 하라. In groups of about fifty each 각각 대략 오십 명 정도 때를 지어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가서 They did so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And had them all sit down 그들 모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5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지 않힌 거죠. 덜 내용 없고 16절에 가서 Then 그리고 나자 그리고 나자 이런 정도를요. He took five lobes and two fish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해서 And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Look up 하면 위로니까 올려다 보다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He blessed them 그것들의 bless 는 축복 하다 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 하고 보리떡 다섯 개 축복 하셨고 And broke them 그것들을 떼어 이제 broken은 원형이 break 이게 깨다 라는 뜻 이지만 떡을 깬다 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떡을 떼어 이렇게 돼요.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돼요. Break broke broken 과거 식 입니다. 그 떡을 떼어서 and kept giving them to the disciples 그래서 kept 는 동사 keep 과거 형 이죠.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to set before the people set 이란 말은 두다 또는 놓다 이런 뜻 인데 set 은 현재 과거 과거 문사 형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놓도록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6절 전체보시면 Then 그리고나자 He took the five lobs and the two fish 그분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보리떡 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떡 다섯 덩어리와 두 개의 물고기를 취해서는 And looking up to heaven 한올을 받아보시면서 올려다보시면서 Bless them 그것들에 축복하셨고 And broke them 그것들을 떼어서 And kept giving them 그것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To the disciple 제자들한테 To set people 사람들 앞에 놓도록 17절에 가서 And They all ate 그래서 그들 모두가 먹었습니다. 먹다 라는 동사 eat 과거 eat ate eat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Was satisfied 되는데 Be satisfied 하면 만족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satisfy 자체가 만족 시키다 라는 뜻이 거든요. 그래서 BPP 형태로 수동 태어나 해서 만족 했다 라는 말은 배불리 먹었 라는 말이 겠죠. And the broken pieces 그래서 부서진 조각들 부서진 조각들 Which they had left over 즉 그들이 leave over 남기 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남긴 부서진 부스러기 조각들이 were picked up 했는데 pick up 자체는 집어들 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B동사 같이 결합해서 BPP 수동 테니까 거두어 드렸더니 12 12 광주리가 가득 채워 이렇게 되겠네요. 17절 전체 보십니다. An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그래서 그들이 모두 먹고 만족 했습니다. 대가 불렀습니다. And the broken pieces which they had left over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부스러기 조각들이 were picked up 거두어 들렸더니 12 baskets could 12 광주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